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표정입니다. 고위학력평가 사회문화 분석 및 해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강의 포메이션을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상당히 낯설 수가 있는데 이게 시험지에 선생님이 직접 풀이를 하기 때문에 시험지 보면서 따라오는 친구들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선생님이 진행하는 해설강의들은 다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총평도 해야 되니까 차근차근 해보는데요. 우선 다 적어왔습니다. 일단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의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본다면 고위학력평가 때는 시험 범위에 크게 신경을 잘 안 쓰는 모습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 3단원까지 출제한 건지를 알고 풀었을까 약간 궁금하긴 한데 3단원까지만 문제가 나왔고요. 각 단원별 출제 비중은 얘가 1단원, 2단원, 3단원인데 8, 6, 6 해서 총 20문제를 만들었고요. 이제 우리는 11월 달에 학력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좀 머네요. 학력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험 범위를 이야기하자면 4단원까지입니다. 4단원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뭐가 더 붙냐면 예를 들면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개금론, 계층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 구조, 상중하 해서 판단하는 거 상승이동, 하강이동, 대물림, 세습 이런 것들 그리고 나면 사회적 소수자, 그 다음 성불평등 문제, 그 다음에 또 빈곤 문제 마지막에 사회보장제도까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그건 11월 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성적을 좀 냈으면 한다 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셔서 4단원까지 끝내고 11월 학력평가를 치렀으면 좋겠고요. 잘 풀었네요. 1등급 컷이 47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고2학력평가 수준에서는 그냥 배운 걸 테스트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함정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답률을 놓고 본다면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이 틀린 게 지금 반토막이죠. 뭐 그 다음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도 52% 연구방법도 양적연구, 질적연구 52% 실험법도 58% 뭐 일탈기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59% 문화변동 이것도 59%인데 어떤 생각을 해봤냐 고2 때 사회문화를 배우는 학교가 그래요 많긴 한데 모든 학교가 다 사회문화를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고2학력평가를 치를 때 내가 비록 사회문화를 배우진 않았지만 어차피 그냥 3학년 가서 사회문화를 할 거니까 이렇게 응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데이터 입력을 하게 되면 조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겠죠. 다만 이 시험 자체를 왜 선생님이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문화를 3학년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입시를 위한 수능 사회문화 과목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얘보다는 훨씬 더 까다로울 겁니다. 다만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어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 가지고 문제 유형이 좀 어렵다던가 문장이 길어진다던가 함정이 좀 더 매력적이거나 해서 정답을 끌어내리거든요. 정답률을.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면 좋으니까 이제 2학년 때 사회문화를 공부하고 나서 개념을 습득한 친구들은 익힌 친구들은 3학년 올라가서 꼭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배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전 연습을 해야 되긴 하는데 3학년 가서 이 개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면 더 추가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략 과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바로 1번부터 다 풀이하는 것보다는 정답률이 낮은 것 정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그럼에도 1번 문제를 72%가 틀렸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이게 정답률이 72%가 틀린 게 아니라 72%가 정답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10명 중에 3명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명태는 주로 동의한 북쪽 서식 이건 뭐 자연적인 일이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명태보건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사회문화현상,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풀이법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기역, 바로 보이죠. 기역 보편성, 특수성 이건 사회문화현상이니까 1번 틀렸다. 뭘 가치적이다?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특징이죠. 디귿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틀렸다.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보면 존재법칙, 자연현상 확률의 원리, 사회문화현상 경험적 자료를 통한 연구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기니까 5번은 틀렸죠. 정답은 이렇게 3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연현상 그래서 3번 정답 고르시면 되죠. 물론 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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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득